이제 신중하게 고릅니다 자 만웨이길 했구요 핸드컵을 넣고 1번 탱커 장면을 넣겠습니다 애매해하니까 이렇게 놓고 우리 제노스 애매하니까 자 이렇게 놓고 한번 거겠습니다 레츠고! 레츠고! 자 핸드컵 어? 어 뭐야? 핸드컵을 적용 못하는데? 아까보다 너무 싸우는데요? 여기서 막히면은 천상 지금 삼각형 이거 세개로 조합보너스 먹고 가는 걸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지 너무 어렵다 갑자기 자 다음 방법은 뭐라고요? 방금 그 조합보너스 한번 먹고 가볼까요? 아 조합보너스 먹고? 네네 아 그래 그래 조합보너스 먹고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지금 다 속성 3개였죠? 그러면 우리가 원투를 3명 넘기고 가볼까요? 액심맨 5,000´3 들어왔், modo $1 구간에이쥘 그러면 여기 보너스가 생기네요 들 stimulاص 제모트 대신 메탈 라인트 노동부분은 한번 젤모트 넣는게 더 저게 많이 나갑니다 어? 그러면 여기 위에는 애매하다 열어버려 그지? 진짜 갑니다 긍정력 막 올라가네 아 원킷 competing 부진각을 빨리 써야돼 보다 많이 들어갔는데 조금 버틴 안다writing 아 어 몰라 몰라 4번째 선수가 좋지 않아요? 성공한 선수가 좋지 않아요 와... 작전 성공 이게 정말 차이가 크네요 도망가기 시작하네요 멈추를 줄 수 없다 가게 매우 아름다운 연어 고추를 좋아해서 멈추를 줄 수 없죠 고추를 줄 수 없을 것 같네요 고추를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고추를 줄 수 없지만 고추를 줄 수 없을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